얼마 전 권련형 전자담배를 두고 정부의 시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흡연자들, 참 많은 논란이 있었죠. 아이코스와 릴 등의 권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 이런 근거는 없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아이코스 제조사인 필립 모리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6개월간의 임상 시험 자료를 근거로 아이코스로 갈아탄 흡연자들은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 위험이 줄었다며 식약처의 유해성 평가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잠잠해지는 듯했던 권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모리스는 천여 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 등 8가지 건강 지표를 비교했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자와 연구 3개월 시점에서 아이코스로 전환한 흡연자가 그 대상입니다. 시험 결과 아이코스로 갈아탄 사용자는 8가지 지표 모두 개선됐고 유해물질 노출도 흡연을 중단한 사람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필립 모리스는 식약처의 유해성 평가 결과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식약처는 권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최대 93배에 달하는 타르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벤조피렌 등 각종 발암물질도 검출된 만큼 권련형 전자담배가 인체에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필립 모리스는 타르 수치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규정한 세계보건기구의 견해를 정부가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 새로운 권련형 전자담배 경고 그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권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감소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담배 제품에 따라 상대적 위험도가 다르다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립 모리스가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해명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필립 모리스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섬입니다.